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오늘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준비하십니까? 인스타그램은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로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아 또 자냐? 또 자냐? 그만 자라 그만 하루쟁이 자라 하루쟁이 그만 주무세요 이선 안녕 앉아 앉아 그냥 앉아 앉아 저기 앉아 앉아 그냥 앉아 이렇게 이렇게 소금을 넣어줍니다. 주먹밥을 넣어줍니다. 소금을 마시고 식초에 넣어줍니다. 설탕을 넣어줍니다. 고추장은 양념이 넣어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